아 지금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홍합, 홍합 먹자고 아 어패류 알레르기 있어? 아 각감유, 각감유 알레르기 있는데 홍합 먹자고 우리집 놀러와 우리 물고기 많아 역시 밥도둑들 아 이제야 쇠도끼를 처음으로 듣네 아 이 느낌이지 이 느낌 쇠도끼 시작부터 들었는데 우리는 야 못됐어 식용이 나는데? 열대요? 식용입니까? 아 장난이죠 그걸 왜 먹어요 그거 돈이 없는데 맛도 없을 것 같다 솔직히 먹을 부위가 없지 작아가지고 그걸 뭘 먹어 그건 튀겨서 튀겨서 먹는 거 아닙니까? 아 그렇지 빙어티비처럼 아 진짜 그 불낙비 테일도 열대요 덕후드인데 보니까 불낙비가 뭔지 안 아 불낙비 불낙비 그 연예인님이? 예? 연예인님? 연예인이? 예 그님 아 야 진짜 조심해야 돼 어 맞아 조심해야 돼 불낙비 좋아해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번에 야 쇳살 움직이자 이제 저번에 소녀시대 얘기했던 건 내가 편집했을 거야 아마 아 다행이다 그 얘기 왜 또 끊으세요 그럼 또 수면 위에 올라오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다들 입조심 좀 해 제발 아 저 불낙비 좋아합니다 편집 늘리지 말고 아이고 소녀시대 저희 많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 뭐 이상은 소녀시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남자가 그럴 수가 있어 솔직히 소녀시대로 남자가 그럴 수가 있냐 남자가 어떻게 여자면 여자면 모를까 맞아 하방이라면 그 그럼 뭐 여자라면 소녀시대 욕이 가능하다 이만이십니까 지금 아 그거는 솔직히 하시는 분들은 하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더라고 뭐 타고 가지? 뽀삐 타고 뭐야 내 뽀삐 타고 뭐야 내 뽀삐 누가 타래 가마부타 타세요 아니야 가마부타 아니야 이번엔 가마부타 아니야 이번엔 가마부타 아니야 우리 우리 뭐야 이거 저기 그 이거 타는 거지 세 타고 갈 거지? 난 뽀삐 타고 갈 건데 아 걸어서 갈 거야? 어 그 거기서 좀 싸우려면 나 드록바 타갈래 그럼 나는 나 저기 그 나 저기 그 저 그 월령공주 월령공주? 나 늑대 집안에 늑대 한 마리 있어 어 나 갖고 갖고 나오고 있어 간지 잠깐만 얘가 얘가 내가 흑기사다 어 드록바 타고 가게?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빼냐 저 반대로 나가야지 반대로 반대로 아 그 나루테에도 늑대 빛 사네 있지 않나 지금 지금 렉이다 시바였나 아 여보세요 어 이게 렉이 있네 어 시바 있어 시바 이게 렉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서버가 워낙에 오래돼서 오래 켜 놨기 때문에 오래되고 그리고 이거 아마 방장님 방장님 아마 이 서버 진짜 내가 볼 때는 하드를 어 하드 태웠을 거야 여러 개 그 연탄처럼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브론토로 꼬리 한 번만 기술로 넣어서 매력 걸릴 거야 라비오가야? 응 그래도 오래돼서 믿을 수 있는 서버고 가자 확실히 오래됐지 어 진짜 한 6개월 됐을걸 어 저 잡아먹자 뭐 뭐 뭐 시작부터 야 누가 저렇게 누가 저렇게 가난하게 집을 지어놨을까 그치 다음반 싱크 맞는지 좀 봐주세요 우와 순식간인데 배배 이야 우리 생각보다 세네 아 됐다 가자 나 넥 걸렸어 아 됐다 풀렸다 가자 가자 누구 집이지? 이스턴님 집인데 아 이스턴님 이스턴님 이 게임했던가? 이스턴님 집이네 이야 이스턴님 진짜 힘들게 산다 야 가만히 있어봐 이스턴님은 어 뭐야 뭐죠? 뭐지? 이거 브론토 먹냐? 여보세요 치격 좀 자제하세요 와 우리 레벨 도대체 몇이길래 이렇게 세지? 우리 다 100이상인데? 야 포피 레벨 140 몇이야? 나 108 미쳤네 나는 몇이야? 포피 레벨 140 나 103이야 우리 300이 넘어 종합이 뭐 한 방이 내 1명 다음에서 이렇게 한번 후우 호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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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설산 정도야 예티만 넣어도 그냥 무로 뜯으면 끝날 거 같은데? 이야 근데 원래 설산 없었는데 생겼네? 맵이 어디야 여기 어떻게 생긴 거야? 아 잠깐만 원래 그게 저렇게 생겼구나? 원래 화산지역이? 원래 산지역이 저렇게 바뀐 거야 아 이렇게 바뀐 거구나 아 맞네 정식 출시가 올해 아닌가 이제? 내년이지? 내년이야 아직 한턴 남았어 추가될 거 그렇다고 공룡이 엄청 남았죠 여기까지 공룡도 남았고 아마 공룡이 있다면 지형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아크는 안살이 시즌제로 가자 그냥 한 다음에 또 우리 하나가 또 지니면 접자 그 다음에 또 저거 하자 빠진다 또 많이 변하면 또 하자 지금 시즌2인겁니까 아크? 어 그 정도 됐죠 시즌2에요 따지면 시즌3 아닙니까 거의 아니야 아니야 시즌2 시작하자마자 세 편만에 우리 집 부숴버려가지고 그니까 사정사정해도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 그렇게 된겁니까 진짜 우리는 유튜브분들이 좀 착각하시고 아프리카 다음팟 분들 착각하시는게 왜 아크를 시청률 잘 나오는데 안하실까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야 사실 사정이 있어 맞아 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픈 철설이 있어 우리가 너무 다사다난하게 게임을 해 아크를 할 때마다 아 싱크 맞아요 굿굿 오 이거 석유야 석유 나오고 와 진짜 세상 편해졌다 석유 좀 갤게 엄마 나왔으면 그냥 놀러 놓으시고 이런 숲같은거 좀 그만 좀 계세요 진짜 아 제발 추체야 추체야 아휴 진짜 편히 좀 놀려고 좀 가족끼리 놀러왔더니 기어이 여기서 꼭 어 그만 계세요 정말 어 또 어 호텔 있는 수건 좀 갖고 보지 말고 칫솔이나 호텔 가는거야 아니건 오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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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반갑게 야 다섯마리 오오 오 다골빵 야 순식간이네 뭐야 멧돼지들이야 아 늑대네 내 친구들이네 아이올프 아이올프 어 나는 이름이 뭐야 내꺼는 베베 왜 아니 그건 처음부터 그랬었나 그 아아 그런거야 아 이름 진짜 잘졌다 뽀삐 가가 노래 부르신거야 예 뭐야 뜯어 어 뭐야 두방에 죽었어 근데 펭귄 펭귄 보러가자 어 펭귄이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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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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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falta four 커여워 펭귄 커여워 어 카화이 아하하하 미친 오 Kai 아 숭배하라 누워서 sanction 보고봐 야 아 여보세요 오히잠 오 오오오 아니 뭐하는거야 ㅋㅋㅋㅋ 아 씨. 야 핑구야. 야. 핑구 기절 안 해? 아니 동심 파괴를 해. 누워서 쳐다보는 줄 알았더니. 왜 기절 안 하지? 핑구야 너 여기 걸리니? 아 진짜. 핑구야 너 덕에 걸리니? 안 걸리네 핑구. 잠깐만. 핑구야 안 걸려? 야 거기 하면 안 돼. 앞에 가는 게. 아 저 이거. 아 안 되네. 어.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. 여기다. 미안해. 야 이거 왜 때려야 그거 왜 때려야. 그만 좀 괴롭혀. 그만 좀 괴롭혀. 진짜. 여기다. 착 열리고. 아 피하는 거 봐. 아 똑똑한데? 아 이게 열릴 동안 시간이 걸리네. 이게 열릴 동안 시간이 걸려. 어. 마부님 보다 사실상 펭귄이 더 똑똑한 거 아니야? 이게 지금 보니까 얘가 머리가. 어 그랬다. 아. 야. 야. 아 이제 너무 잔인해 진짜. 야. 야. 어縄야. 어. 펭귄사랴. 어 진짜 너무 잔인해 진짜. 오폞하. 근데 우리 펭귄 한번 구경하긴하자. 귀엽다. 어 으움 귀엽다. 어 정 정면 좀 저 좀 주세요. 제가 좀 방송하라니깐. 근데 뭐 어째서 싸우는 소리가. 어? 베베가 죽였네. 미안 베베가 싸우고 있었는데? 내꺼? 어어. 야 얘 좀 풀어줘. 아 풀어줄게. 여보세요! 묶어놓고 우리 기다리자 왜? 왜? 우리 우리 다음번에 왔을 때도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아 그럴까? 아 근데 이거 시간제한템일거야 아마 펭귄아 잘 살아 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하이파이브 그만해 그러다 죽어 아니! 아니 왜 애한테 이래! 아니 방금 밟은 사람 누구야?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아 진짜 묻어주자 아 진짜 너무했다 진짜 고기 개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야 빨리 고기 뽑아 가봐 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건 묻어줘 진짜 우리 쌍룡 먹어 형 형 벌써 눈이 형 불지폈는데? 야 야 고기 가져와 빨리 야 빨리 갖고 와 아니야 아니야 오늘 캠프파이어 하니까 형 우리 해야지 형 우리 해야지 해야지 어 어머님들 이런데 한번 고기 꺼먹자 고 아 됐자 진주다 뭐야 아 야 뭐가 날 치냐 어 뭐야 피라냐잖아 남극에 피라냐가 아니라 응 잘 있어 미안해 형 행복해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체력 깎은 거 봐라 이거 캠프파이어 세 개 안에 있어야 돼 세 개 안에 와 진짜 춥구나 여기가 세 개 안에 안 있으면 얼어 죽어야 돼 아 그래도 얼음 표시 뜨네 가위바위보 진산에 1분동안 밖에 나갈게 물속에 들어갈게야 돼 야멜치침 야멜치침 야멜치침샷 마블아 니가 옷 좀 찍어줘 옷? 어 뭐 어차피 다 살거잖아 아냐아냐 그거 강철갑옷 말고 밑에 더 있잖아 아 강철갑옷 이상이 있어? 어 있는거 같던데 밑에 jakieś 75레벨의 갑옷같은거 보이던데 아이고 아이고 살아있네 살아있어 불해내 힘, 오늘 먹여 살려주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별풍선은 제가 또 식사로 끼니 때우고 열심히 방송하는 힘으로 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가만있어봐 아晚 스테 Insurance 지금 올해까지 돼야 된다든지 레벨 12밖에 안됐는데? 돼야지 그럴 때까지 다이언이 너 왜 밖에 나와있지? 아 네 포텐 터트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뜻이다 뜻이다 방송도 포텐 터지고 저도 포텐 터졌으면 좋겠네요 방송도 터지고 아 이거 아니지? 여보세요 방송 그냥 터지는거야? 아 이게 아니었구나 어 근데 진짜 북극 나름 퀄리티 잘 만들었네 그러게? 저 고두름만 어 고두름 같은 거에다가 머리 떨어지면 바로 직사일 건데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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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넘버원에서 봤습니다 제가 아 저기 저게 러시아에 그게 많대 러시아가 엄청 춥잖아 어 근데 러시아가 그 약간 건축물들이 다 집들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고두름이 생긴다네? 음 그래서 그 우리가 자연히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그 안쪽으로 걷잖아 건물들 약간 지붕이 살짝 있으니까 그쪽으로 걷잖아 인도처럼 어 그러다가 거기에 그 고두름의 머리가 꽤 그게 들어가가지고 박혀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 연간으로 있대 맨날 매년마다 나온대 그렇고 이제 고두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 무섭다 고두름 그치 그게 진짜 칼처럼 박히는 거야 너무 끔찍한 거지 그렇지 저 날카로운 거 봐 저거 어 진짜 어깨 이런 데 박혀면 모르겠는데 머리에 박혀서 많이 저거 된다는 저게 무게를 박고 중력의 힘으로 떨어진다 생각하면 어휴 그냥 바로 수박 깨듯이 그냥 어휴 어휴 KK 뭐 KKK 그거 러시아가 아니야 그건 미국 아니야 미국 쪽 러시아냐? 백인우월주의단 KK단 말하는 거 아냐? 아 그래? 그런 데가 있어? 아니 이게 너희들 똥을 도대체 얼마나 싸던 거야 그 사이에 왜 또 왜 아휴 난 진짜 왜 버릴수도 있지 아 러시아는 스킨헤드야 어휴 얼마나 싼 거야 똥은 얼마나 싼 거야 쓰레기 뭐야 이거 드래곤볼 아니야 이거? 아니 이거 누가 짰다 드래곤볼 얼마나 싼 거야 두 개만 더 먹으면 소원이 미친 염소 똥 뭐 먹치 assault 못했는데 이렇게 싸제끼 냐 NI- çünkü 벗어나야겠다 vi- minded 그래 지나가는 낙은에 주던지 하고 여보세요 그 내꺼야? zar곧 쟤가 왜 이거 타고있지 어 베베 왜 사랑에 빠졌지? 어어어 자자자자자자자 오소 쪼 쪼쪼쪼쪼Áㅏ! 살아 있네! 살아 있어 역시 천신 천신 천신님 밖에 없어!! 오 다른 사람은 팬이 아니라 이건... 그러면 아니야? 우와 아니야 천신님... 룬영 방송에도 여러 팬이 있는데 보니까 룬영 방송에도 많이 싸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천신님 천신님 별풍선 언제 사줬어요?? 여 죄송합니다 천신님 잠깐만 속물비제이 아니 나는 나만 받으니까 서운할까봐 그런거지 우와 저 위에 집 있는 것 봐 뭐 집이 있다고? 우와 죽겠다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? 아니 여기다 집 지으면 어떻게 살아? 우와 여기 올라가신다 아 그래? 에어컨이랑 히타 같이 하는 아이템이 또 나왔대 아 그래? 아니 뭐야? 우와 이거 울타리야 이거? 그거 얼마나 부자야? 현대야 원시 아니 뭐야 불 붙었다 불 붙었다 뭐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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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회뿌리구나 어 나야 나 나 불 붙은 줄 알았어 몸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는 공룡하우스네 와 이거 뼈티라노인데 뼈티라노 그러네 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뼈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했을거 아니야 그치? 이거 박물관이 살아있다 한 장면 같은데 아 쟤 뼈 던져주면 달려가서 죽고 오는거 아니야? 하하하 박물관이 살아있다 암모스트 나오고 안그래도 이번엔 유튜브 하이라이트로 박물관이 살아있다 투 하나 올렸습니다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 여기 뽀로 해야지 돌아가야되나 보다 뽀가 신장으로 나오게 두번째 영상이잖아 우리는 아 맞네 아 지난번에 한번 했지 그래서 투 라는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 천신이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머리요 머리 가발입니다 저는 수영 다뤘습니다 카카시입니다 카카시인데 얼굴은 보시면 안돼 얼굴이 너무 심각해서 아 거의 치도리 세만 받았습니다 얼굴이 자부자야 그거야 그거 코믹스 코스프레하면 볼 수 있는 애들 아 비방 하신거에요? 비방 하신거에요? 어떻게 비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아니 지금 얼굴이 이상하다 얼굴이 이상하다 그런거 아니네 아니 난 고퀄리티라고 생각하고 말한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어 그렇다면 마문형이 오히려 지금 체감금을 끼고 비난하신겁니다 그러게 아 저기 뭐야 뭐 싸운다 지금 말을 돌리시고 어 어 얘네 싸우는거야 사랑하는거야 뭐야 사랑하는거야 뭐야 사랑하는게 새가 지금 피칠갑을 했는데 오우씨 오 잠깐만 맘모주 두마리인데 보고 회식이다 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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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먹자 아야 아야 나이스 내가 먼저 때렸는데 드시는 분은 따로인데 아 예 원래 재즈는 고물부리고 야아 이렇게 순록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와 분위기가 다르네 탁탁이 먹자 뭐라구요? 예? 탁탁이요 탁탁이가 뭐야? 순록 이름이잖아요 우리집 아 진짜? 순록 이름이 탁탁이야 형? 몰라 난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지웠던가 어 그렇게 지워놨던데 탁탁이랑 제발 좀 이름 좀 조심좀 하세요 이름이 탁탁이가 뭡니까 진짜 전주인이 그렇게 쓰셨을거야 여러분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탁탁 뛰어다니니까 어 근데 뛸 때 탁탁소리가 낫긴 했어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봐 우와 뭐야 이거? 성큰 아니야 이거? 성큰? 성큰이 성큰이 무슨 말이야 형 와 이거 밑에 둘 다 렉 걸려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아하 아 핫도그다 핫도그 이게 여러분 그겁니다 식물 공격하는 거에요 이걸로 와 밑에 철판으로 지으셨네 이분 그러네 파운데이션은 철판으로 지으셨네 야 워터탱크도 철로 할 수 있네 와 이거 워터탱크야? 이게 지금 보니까 철로 다 바꾸어 오셨다 오셨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저기 옆에 계시는데 저거 주인집 아저씨 오셨습니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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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오셨네 어 여기 오셨는데 이거 방패 오 방패도 있어 지금 불통하고 계시네 지금 물 연결하고 계시네 아 아 작업 중이셨네 약간 이 집의 형 같은 존재구나 공사하고 계시네 아 방패 보소? 그러네 한 개는 나 들고 한 개는 방패 들고 와 형 우리도 저렇게 해야돼 존 받아 어 본좀 받으세요 저사람 여기 배우자 그럴까? 세 멤버 저분 보자 아니면 이스터진님 불러서 좀 노비로 흠흠흠흠흠 시청자는 노비다 그 말씀이십니까? 아니 이스터진님 정도는 충실한 노비가 가능성이 커 정도는? 정도? 아니 높게 평가하는 거 높게 평가하는 거 방금 그만은 위험합니다 무척이나 나가 나 죽으세요 어 저기 티라노 사장하고 있다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접혀 케찰 코어트 아니야? 여기 여기 너무 잔인해 공룡들이 야 우리 아마도 추워서 피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네 야 이분들은 여기 어떻게 다니시는가 아 옷 자체가 다르신데? 우와 저 옷봤어? 털옷이야? 아니 옷이 털옷이야 여기 왜 타고 계신거 어 맞네? 저희 춥습니다 옷 좀 주세요 양말 안쪽이라도 주세요 야 욕하시잖아 욕하시잖아 아니 저거 한국말 하는거일까? 뭐 욕이야 또 왜 깜짝아 네모네모 이런거 필터링 걸려서 나온거 아니야 그냥 한국말 하면 그래 어? 아 아이아이 아 여기 채팅창 있는 보이네 근데? 어 와 그걸 어떻게